전그룹 빅뱅 출신 승리의 모습이 또다시 포착됐습니다. 지난 8일 온라인에 공개된 영상인데요. 영상에는 한 말레이시아계 갑부의 생일 파티에서 빅뱅의 히트곡 뱅뱅뱅을 부르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지난해 2월 출소한 승리는 해외와 클럽 등지에서 이 같은 모습이 자주 목격되고 있는데요. 지난 1월에도 캄보디아 푸논펜의 한 식당에서 언젠가 지드래곤을 이곳에 데리고 오겠다고 외쳐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때도 지드래곤과 태양의 굿보이에 맞춰 춤을 추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일각에서는 그가 여전히 빅뱅을 이용해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려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승리는 지난 2019년 버닝썬 사태의 중심 인물로 상습 도박과 성매매 처벌법,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총 9개 혐의를 받고 징역 1년 6개월형을 받았습니다. 상습 도박과 성매매 처벌법, 특정 경제범죄 가중 상습 도박과 성매매 처벌법, 특정 경제범죄 가중 상습 도박과 성매매 처벌, 특정 경제범죄 가중